자 산산산MTV 오늘은 용평 리조트로 왔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토마스입니다. 아필입니다. 아연식품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첫날이라 저희가 여기 5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 아 진짜 어려웠습니다. 자 이리 선수 저 타이어가 너무 뚱땡이에요. 간신히 저거 어떻게 실었어요. 앞바퀴 빼가고 실었어요. 저희는 이제 오전 타임은 공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 타임이 점심시간이 2시까지래요. 9월 딱으로부터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30분 늦게 시작하고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까지. 1시까지. 그래서 할 거리가 없어서 요거라도 해야 돼요. 지금. 어필리? 나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좀 엉성해요. 아직까지는 안풀렸어요. 몸이. 아 안돼. 안 돼. 안 돼. 이리 선수. 오 이리전도 요새 좀. 방귀 좀 뼈와갖고. 용평에서 방귀 좀 낀 이리 선수 되겠습니다. 아이씨 야. 나이스 야. 도왔으니? 아 50분 동안 이러고 놀아야 돼요. 지금. 아이고. 쓰레빠 신고. 제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도 못 내고 참. 쪼끔 가위가 왔어요 떠들면서 타죠 유선수 뒷타임 자 움직이도 좋아 와 속도 나는거 봐 나이스야 되겠습니다 나이스야 선수야 아 아파 어 그니까, 그렇지. 다리로, 다리로, 야 앞으로, 다리로 왜 앞으로, 도론도 앞으로, 야. 야, 잘 나온다. 야, 오빠 잘 나온다. 나쁘지 않아요, 예. 길막토마스님, 쓰레파 신고, 오, 나이도. 취간때우기. 자세는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요. 아, 좋아요. 클립. 말좋아졌어요. 예. 예. 요것도 아주 재밌어요, 타보면은. 야, 이리 선수, 노래 한번 해봐. 네, 오늘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살짝, 가랑비가 내리고 있고, 노면도 많이 젖어있는 상태에요. 조심해서 타겠습니다. 아차산 촛놈들 입구에 지금 왔어요 입구에서 자 다시 또 있어 안녕시픕니다 엎드립니다 이리입니다 이리선서는 여기 상당히 많이 왔고요 도마스님이 1년 만에 왔대요 장비가 좀 보세요 상체가도 뭐 풀페이스에 우리 이게 뭡니까 딸랑 죽일 거 아닙니까 이거 배가 빡 배가 빡 선수들은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여기로 쫙 빠져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나이스입니다 멋있어요 자 레드코스 입구에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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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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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